전남 광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이 펜션에 머물렀던 한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휴가를 가게 됐는데 기쁜 마음에 현수막을 자체 제작해서 딱 내걸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1회 대한민국 공산당 한 가족 학예수련회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수막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논란이 됐고 뉴스파이터 취재 결과 해당 사진을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한 시민이 지난 13일 이를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이후에도 112는 물론이고 113 간첩 신고까지 다수 접수됐다고 합니다. 그럼 북한 공산당이 우리나라에서 행사한 거 이 중금표는 진짜 행사한 거예요 진짜? 그러게요. 저도 사실 이 사진 받았습니다. 한 보름 전 내지 한 10일 전에 제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하고 어떤 사람이 올렸어요. 아 그래요? 똑같은 사진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번져갔을 겁니다. 저까지 받았으니까. 그런데 저는 딱 보고 이건 무슨 조작된 사진인가? 가짜뉴스 왜 이렇게 AI처럼 만든 게 아닌가? 왜냐하면 앞뒤가 안 맞아요. 대한민국 공산당이라는 말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맞아요. 공산당이라면 공산당이지 왜 대한민국이 앞에 붙습니까? 그럼 공산당은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체제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하계수련회. 아 운도권은 이런 용어 쓰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요. 당연히 운도권 용어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해맑게 한 가족 하계수련회. 이러면 공산당이라는 말과 안 맞잖아요. 뭔가 위장하기 위해서 저런 허수록 어리숙한 편을 쓴 거 아니에요? 위장 자체를 하지 않죠. 공산당의 당원들이 만약 모인다면 수칙이 있어요. 플랜카드 같은 걸 하지 않아야 돼요. 서로 다 불태워야 되고요. 서로 서로 접선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여대놓고 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저는 믿지 않았는데 어찌 됐든 이게 뭐냐라고 생각한 분들이 아마 신고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한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신고를 하고. 지금 여러 통로 신고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국정원과 경찰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금 드러났잖아요. 펜션이 찾아가서 CCTV를 확인을 해서 언제 어느 때 온 손님들이다라고 확인을 하고 실제로 추적을 해봤더니 이 일대에 가까운 곳에 여수 일대에 사시는 그런 가족들이라고 합니다. 11가구가 모여서 22명의 가족들이 간 진짜 MT처럼 간 수련회였다고 합니다. 아니 휴가를 왔는데 현수막에 왜 이런 이름을 썼대요 그러면? 이게 개모임인데 이 개모임이 회장님의 말이 곧 법이라고 합니다. 회장이 바로 개모임 이름을 공산당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개원들이 와 웃기다 이러면서 찬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개모임 개원이 사비로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저렇게 딱 걸어놓은 거고 왜 그랬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웃길 목적으로 플래카드를 걸었다 그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펜션 측에서 이거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플래카드를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개모임 측에서 우리가 즐겁게 시간 보내러 온 것이니까 이해해달라고 하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우리들끼리 재미있으면 큰 문제 없겠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당시 이 현수막을 만들고서도 그냥 너무 재미있어만 했었는데 휴가 끝나고 며칠 뒤에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게 무슨 난리인가 이게 무슨 봉변인가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어서 너무 죄송하고 특히나 펜션 사장님께 너무 송구하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개모임의 그 이름 또한 내부 논의를 거쳐서 바꾸겠다라고도 밝혔는데 이 플랜카드 사진을 보면요. 현수막의 날짜, 장소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있다 보니까 펜션 측이 정말 많은 불편을 겪은 모양입니다. 항의가 빗발쳤다고 하는데요.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전화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고 대한민국 사람이 맞냐 당장 북한으로 가라라는 문자도 수도 없이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저 개인 모임 회원들의 이 현수막 내건 행동이 일종의 해프닝성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아니면 이건 도를 넘어선 거예요? 아니면 뭐 혹시 이 관계 당국의 대응이 또 도가 지나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실제로 경찰과 국정원까지 출동할 정도로 수사 인력이 좀 낭비된 측면은 있죠. 대공혐의점에 대해서 수사는 하겠다라는 건데 시청자분들도 심각한 사안이라기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경솔한 행동이다 이렇게 보실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국가보안법이 실제로 적용돼서 처벌까지 가려면 반국가 단체를 찬양하거나 소위 말하는 간첩 행위를 해서 이적 행위를 해야 처벌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에 이르러진 않아서 내사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긴 하나 문제는 이 손님의 부주의한 행동, 경솔한 행동 때문에 본인들이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펜션 주인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일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항의를 받았다는 것은 또 매출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적절한 수준에서 배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엄격한 법률이 있으니까 이런 공산당이라는 표현 자체는 누구라도 어떻게 보면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본인들끼리 유의의 목적으로 장난이었다면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그냥 펜션 방에 하나, 조그만하게 그런 정도라면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법률적으로도 또는 펜션 주인의 어떤 영업을 방해하는 목적은 없었겠으나 실질적으로는 좀 부지한 가실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입니다.